안녕하세요. 오늘 행정법 개강입니다. 교재 볼까요? 2020년 교재 7월달부터 새 교재를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 다 처음 수업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교재인데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문한 추록이 아마 출판사에서 추록이 어떻게 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록본을 제공할 예정인데 대부분 다 작년 교재가 있는 사람. 작년 교재가 있는 분들은 판례가 추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된 페이지는 왜 같으냐. 또 뺀 것도 좀 있고 편집을 이렇게 이렇게 바로잡아서 페이지가 안 바뀌려고 안 바뀌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긴 하지만 추가된 판례는 나중에 추록으로 보완해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대부분은 2020년 교재, 내년 6월달이죠. 물론 4월달에 지방직도 있고 6월달에 국가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년 6월달 지방직 시험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요즘은 1년 이내에 합격을 하면 상당히 성공한 거죠.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합격해도 성공한 케이스로 보통 합격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보통 2년, 3년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상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수업시간에 첫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은 내년밖에 없습니다. 내년밖에 없기 때문에 후년 나는 2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잡아가지고 장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해 1년 동안은 기초실력을 닦아놨고 후년 2년째 합격을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시험은 내년밖에 없다. 내년 이후에는 여러분들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험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7월달에부터 학원으로 쓰면 신학기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보통 학원 스케줄이 1년 단위로 아무래도 학원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대충 이야기를 상담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내년 4월,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4월에 국가직 국업시험이 있을 것이고 6월에 지방직 국업시험이 있을 건데 보통 지방에서 우리가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방직을 주 목표로 삼아서 준비를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또 학원 스케줄이 2개월 단위로 나눠지죠. 그래서 7월, 8월에는 지금 여름부터는 기본 수업 5월, 10월은 심화 과정 좀 더 내용을 깊이 깨보는 것 그다음에 11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기출문제 1월, 2월 1월, 2월은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3월, 4월은 실전 모의고사는 첨제죠. 전범위 모의고사 국가직 대비 전범위 모의고사 5월, 6월은 지방직 대비 전범위 모의고사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케줄들입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지만 이 스케줄들은 쭉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런데 첫 시간부터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는 너무 완벽하게 100% 다 달성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기본 수업 사이 1000페이지가량 되죠. 995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는 넘지는 않지만 이걸 8주 동안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대신 이제 기본반에서는 목표는 30%에 대해서 40% 정도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아실 겁니다. 해보면 아실 거지만 처음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죠. 국어나 영어나 국사는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하긴 하지만 중고등학교부터 왔단 말이지. 그런데 저희가 행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법대를 갔어도 학교에서 하는 법학 강의는 무척도 법제 출신이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꼼꼼하게 수험에 필요하게끔 이렇게 수업을 또 잘 하시지는 않죠. 보통 좀 설렁설렁하는 게 모르고 요즘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법대를 전공했다 해서 법을 잘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수험에 있어서는 초보수험생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 보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한 30, 40% 정도까지만 소화시켜도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100%를 다 보겠다고 하면 오히려 좌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30%, 40% 이 정도까지만 소화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9월 달 시일 때 투앤투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하죠. 시간도 좀 더 많이 투자하게 되어도 교재도 이 교재가 한 번 봤던 교재에 살을 좀 더 붙여 나가는 그러니까 심화라고 해서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반에서 봤던 내용에다가 시간을 좀 더 많이 또 한 번 봤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익숙한 상황이죠. 그래서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5, 6, 10% 정도. 그러니까 이론은 한 5, 6, 10% 정도까지만 숙지해도 아주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는 게 기출문제죠. 올해 국가직, 지방직, 행정법, 다른 과목은 또 모르겠지만 특히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올해 시험도 한 70%, 80% 이상은 기존에 출제가 됐던 지문 물론 이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문이 이제 조합되고 변형되고 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출문제가 70%, 80% 이상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기출문제풀이하는 과정 이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출문제풀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 하면서 또 한 60% 내에서 70%, 80%까지 올리고 그리고 70%, 80%까지 올리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는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단원문제는 이제 최신판례라든지 대학 교수님들 문제집 학원생들 말고 대학 교수님들 문제집이나 있는데 있는 애들은 이제 좀 더 조합해서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한 7, 80%까지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점점 페이스를 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동안 공부해서 행정법을 완벽하게 다 뭐야 100% 소화시키겠다.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은 지금 없어. 그럼 여러분들 그 100% 실력을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유지한다. 뭐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그렇죠. 수험을 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망각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까묵까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중작중장한 건 6월달이죠. 내년 6월달에 물론 국가직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6월달에 있는 지방직을 타깃하기 때문에 점점 페이스를 올려가가지고 많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이제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초장부터 많은 거예요. 초장부터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오버페이스를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좀 의욕도 충만하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 페이스를 1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오버페이스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또 처음부터 너무 오버페이스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또 너무 처음부터 페이스 맨날 페이스만 조절해. 그래서 느긋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막상 뭐 할 때 스포트 타임 갔을 때 이미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쫓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면 마라톤이죠. 마라톤에서 우리가 이제 뭐야 마라톤 42.9 상당히 길죠. 길면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등수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100명이 이제 출전하면 1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 경쟁력 10등이 아닙니까 5등 안에 들어야 돼. 20대 1, 30대 1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등 안에 10등 안에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막 10kg, 20kg 열심히 혼자 선두 달려봐야 달려봐야 중반 이것부터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앞에 너무 오버페이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너무 처음부터 페이스 조절한 데 있어서 너무 턴에 쳐져버리면 막상 갈 때 20kg, 25kg, 30kg 이렇게 스포츠 타임 갈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 있기 때문에 뒤쫓아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한 상위 그룹 10%, 20%까지 이제 묻어가다가 그렇죠? 묻어가다가 이제 묻어가다가 한 1월달, 6월달 이제 스포츠 타임 될 때쯤 되면 그때 이제 팍 여러분들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타겟을 맞춰야 되는 부분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학원에서 스태프들이 우리가 뭐하니까 학원 상담을 들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긴 하겠지만 행정법이랑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80%, 90% 이게 이제 계속 유지해가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케줄을 일단 크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는 표제를 보시면 표제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뭐 표제 안쪽 라인에 보면 이제 뭐 제 양력이 있긴 한데 양력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뭐 학원 강사의 양력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뭐 또 제가 여기서 창원에서 이제 마산이죠. 창원에서 강의를 한 지가 꽤 오래 돼서 한 10년 이제 넘었는데 2007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10년 넘었는데 그래서 뭐 주로 제가 지방에서 많이 강의를 합니다. 지방에서 강의를 하고 초창기에는 제가 서울에서도 오고 가고 하는데 제가 연고가 이쪽 우리 부산이기 때문에 제가 마산도 살기는 살았습니다. 마산 사는데 이제 몇 년 전까지는 마산도 살았다. 이제 부산으로 지금 이사 갔기 때문에 주로 지방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흔히 이제 말하는 국금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도 있잖아. 거기 가보면 이제 흔히 노량지에서 강의하는 유명한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일타강사 대세강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때 여러분들이 많이 뭐입니까 많이 이렇게 이제 또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들 공무원 되겠다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 정보를 받으면 요즘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거기서 뭔가 묘한 기류들이 뭔가 노량지에서 들어야 마치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분위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학원은 우리 홈페이지죠. 지방에서 지금 제가 우리 학원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강 이남에서 한강 이남에서 뭐 한 거야. 한강 이남에서 합격률이 제일 또 많이 배출을 한 학원이 그죠. 뭐 대구에 보면 한국 공무원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학원하고 상당히 친한 학원인데 한국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에 부산에 있는 학원들보다 오히려 여기서 합격한 학생들 우리 합격생 그 뭐입니까 그 합격기 남겨놓는 그 배너 있죠. 거기 가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합격생들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시설면에 있어서 저도 노량진에 가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설면에 있어서는 노량진에 사람이 많다는 것뿐이지 상당히 열악합니다. 독서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것이 동영상적이고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다 모을 수 없어 그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수험 환경을 조성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우리 학원은 뭐야 상당히 쾌적하죠. 갑자기 학원 스태프가 그냥 학원 소개하는 것처럼 실제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후거쌤 영어쌤 다 마찬가지로 꽤 여기서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또 그 수업 충분히 듣고 교재 그 교재 가지고 열심히 듣고 합격한 학생들도 훨씬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열심히 하냐 이게 달려있는 거지 교재가 아주 꼭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유명 강사 수업을 들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거죠. 그 교재만을 선택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 결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양력에 보면 또 제 양력이 또 이것도 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쪽팔일지 모르니까 좀 쑥쒓긴 하지만 양력의 시중에 있는 강사들 스펙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을 겁니다. 제일 좋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위축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재를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교재는 저보다 잘 쓴 사람이 없다. 제가 늘 교재 책자랑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이 그냥 자랑이 거치는 게 아니라 교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 팁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첫 시간에 아마 우리 나간 스케줄표에 보면 강의 계획표에 보면 오늘 진도 안 나가죠? 그냥 전체 오리엔테이션 겸 행정법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행정법 투어를 할 겁니다. 행정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교재를 쭉 훑어보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재나 책에 대한 활용 팁들이거든요. 제가 책 자랑하는 거는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교재를 활용하는 팁을 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그리고 제가 늘 우리는 주변에 다른 책 보는 학생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노량진의 유명 강사들이 보는 유명 책들이죠. 그거하고 비교해봐도 제가 늘 한번 비교해보라고 합니다. 직접 비교해보시면 굳이 비교 안 해봐도 되는데 제 말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굳이 비교 안 해도 되는데 하도 잘난 척하고 책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좋다 얼마나 잘난지 한번 보자.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 비교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제가 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니까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해보시고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첫 페이지 넘겨놓으면 반으로 접혀있는 거 있죠. 행정법 일람입니다. 행정법 일람입니다. 지도입니다. 행정법을 전체 일람이니까 한 번에 보는 거죠. 한 번에 보는 행정법의 지도죠. 지도가 쭉 펼쳐있습니다. 제가 강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행정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실까 그래서 제가 하루 저녁에 쭉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렸죠. 그때 근데 12년 전에 그때 그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행정법 전체로 뭐야 매입을 해놓은 거죠. 행정법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지금은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이게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또 아주 깨알 같은 글씨가 있고 화살표가 복잡하게 지거지거 되어 있고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그래서 지금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행정법 전체를 한 번 쭉 훑어보고 싶다 할 때는 이걸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정교하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만 확인만 하고요. 이거 접혀있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죠. 그리고 그 뒷면 뒷면에 보면 행정행위의 개관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를 죽이려고 한자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한자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행위의 개관이죠. 이것도 계략적으로 보는 거죠. 일람 한 번에 보는 거 계략적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행정법에서 또 제일 중요한 개념이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또 한번 계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흐름들을 쭉 그려놨죠. 그런데 이건 이 지도가 있지만 본문 안에서도 계속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의 부제를 트리노트,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정리한 것이겠죠. 또는 서브노트 스타일.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필기를 많이 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또 필기가 유효절절하게 필요한 과목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적어도 행정법에 관해서는 너무 필기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마십시오. 학원 선생님들이 보통 필기를 많이 하시는 게 강의를 할 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뭔가요. 뭔가 좀 강의가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좀 활기차 보이긴 하죠. 말로만 막 설명을 하면 말로만 설명을 하면 수업이 좀 지루해 보이고 그렇게 하고 뭔가 좀 써가면서 하고 눈으로 보고 팔뚝으로 열심히 쓰고 하면 공부를 좀 입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너무 필기에 매몰되면 공부는 사실 머리가 해야 되거든. 머리가 하는 것이 좋으니까 머리가 이제 중심이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감이 작동이 되는 머리. 그런데 그건 컨트롤타워는 머리가 되는데 필기 위주로 강의하는 것은 팔뚝이 공부해요. 팔뚝이 열심히 젖고 있죠. 어깨 뻐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눈은 보고 써야 되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필기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리면 머리가 사실은 작동을 덜 하거든요.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필기를 아예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필기는 다 책 안에 있어. 그럼 여러분들 필기하는 부담을 책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필기하는 부담을 여러분들 덜어드리는 대신에 덜어드리는 대신에 저는 필기를 기본적인 필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필기하는 것은 책 안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고생을 하는 시간에 뭔가 설명을 듣고 간단간단히 그런데 그 멘트도 뭐 필요하면 적어주고 너무 또 깨같이 그렇게 다 적으려가지고 책 안에 다 있으니까 굳이 뭐야 책에 확인만 잘하면 되거든요. 제가 책을 교재를 이제 뭐야 만드는 책 만드는 작업을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에는 너무 메몰되지만 그래서 일단 당장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제가 큰 개관들고 있는 것은 아 행정부의 전체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나중에 심화나 읽을 때는 한번 우리가 볼 기회는 있겠지만 기본말에서는 아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그렇게 하고 잠깐만 밑에 머린말. 머린말은 이제 제가 책 자랑하는 기본 대본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보니까 읽어보는 게 무의미한 것은 아닌 게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재 활용 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교재 활용 팁이 나와 있으니까 이러면 제가 수업식에 계속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길게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일단 이거는 읽어보시고 그럼 오늘 이제 뭐 하느냐. 행정법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월인말 다음에 보면 인포메이션 해서 행정법 공부 잘하려면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또 행정법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이건 나중에 심화때 한번 볼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은 설명하면 뭔 말인지 아직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공부를 할 때 한번 봐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출제 경영 및 수업 전략은 아주 이건 전형적인 이야기죠. 판례 그리고 기출 문제. 특히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올해 국가직 지방직 시험 문제도 대부분 80%, 70%, 80% 이상은 기출 문제가 물론 이제 최신 판례 달 같은 경우에 최근 나온 판례들은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막판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제가 최신 판례 특강 이렇게 공개 강의 형식으로 해서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제가 공개 강의를 또 중간중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먼저 너무 앞당겨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 드릴 거죠. 그리고 법령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교재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냐. 단권화라고 보통 표현하죠. 책을 잘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제가 수업 때 그리고 기본 수업 심화 과정 하면서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풀이 할 때도 항상 기본 교재를 늘 지참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재는 앞으로 내년 합격할 때까지 시험쳐서 합격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할 때 이게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이건 계속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잘 만드는 단권화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컨텐츠가 나왔죠. 행정법 컨텐츠가 나왔는데 한 열 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가볍게 쭉 한번 보시는데 그걸 두 페이지로 요약해 놓은 게 그 끝나면 그 마지막 파트에 보시면 행정법의 흐름도라고 두 페이지가 있죠. 행정법의 흐름도라고 해가지고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새 책인데 문 그거 했어. 예수 받고 왔어. 이야 모범생이 앞으로 계속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앞 페이지에 봐봐. 앞 페이지 보니까 앞 페이지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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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도구나. 그 흐름도를 가지고 오늘 설명할 거예요. 두 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의 컨텐츠가 한 열 페이지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흐름도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흐름도 가지고 설명할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흐름도를 하기 앞서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법 서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서론이라는 게 기초 개념이니까 제일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초보 수험생들한테는 또 제일 어려운 거야. 거기 말고 앞으로. 앞으로 가봐. 거기 말고. 앞 페이지로 봐봐.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한 페이지. 어. 그렇지. 그 페이지지.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뭐하고 있는지 다 보이니까 딴짓 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게 보니까 행정법이죠. 요건 이제 좀 편하게 들어두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행정법. 그러니까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일종의 기초 개념이죠.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두셔야 됩니다. 뭐 필기하고 뭐 하고 하지 마시고 필기할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들어두시면 되는데 자 행정법이라는 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이죠. 그러면 행정법은 뭐냐. 행정이라는 부분과 법이라는 부분을 나누죠. 그러면 행정법도 법학의 일종이다. 이게 일단 기본이죠. 그럼 이제 법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법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라.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다음 이제 법이라는 건 규칙이죠. 기준이고 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칙, 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좀 더 공식적인 표현을 한다면 규범이죠. 규범은 우리가 사회규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뭔가 지켜될 규칙들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될 룰, 이걸 사회규범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규범 속에서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사회행정법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회행정법. 그런데 이제 사회행정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험 환경 변경이 되겠죠. 2022년부터는 이제 뭐야. 행정법, 행정학. 흔한의 말이죠. 전공과목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행정법, 사회행정학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내년 2021년까지는 합격을 해야 돼요. 2022년까지 만약에 수험생활에 기여진다면 그건 좀 미리 상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법,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험 환경이 변경됐다는 이야기는 상담을 들으셨으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행정법을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일단 죽었다 깨도 내년하고 후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회에서 보시면 사회에 어떤 파트가 나옵니까? 법과 정치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법이 무엇인가 하면서 법은 규범이다. 사회 규범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사회 규범 있죠. 종교 규범, 윤리 규범, 도덕 규범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법 규범이죠. 그러면 이 법 규범은 다른 기준의 규범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구속력이 있죠. 강제력 구속력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이건 우리가 이제 뭐합니까? 윤리 규범이죠. 도덕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는 데서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죠. 도덕적인 비난만 할 뿐이지 어떤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는 데에 거치지 않고 부모님을 팬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또 부모님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님을 어디다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유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야? 단순히 도덕의 범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규범에 비해서 어떤 강제력 구속력이 수반되는 규범으로 우리가 법규범 줄여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이게 법이죠. 그러면 행정법은 그냥 결정하도록 행정과 관련되는 법이니까 그러면 행정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행정은 국가가 국민한테 각종의 법을 집행 적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줄여서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행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되면 평생 하게 될 업무가 행정업무예요. 그러니까 행정업무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업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업무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법이라는 기준. 여기서 아마 기준하면 계속 나오는 말이 요건이란 말과 절차죠. 요건, 절차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는 효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행정법은 그러한 법을 집행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행정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법을 배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평생 하게 될 업무가 행정업무거든.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업무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규칙, 기준, 요건, 절차 그리고 정해지는 효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행정법이야. 사실 국어영어 국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목이지만 사실 국어영어 국사 열심히 해도 공무원 되고 나면 국어영어 국사 쓸 일이 있겠어요? 없어. 실제 실무자들한테 물어봐도 학계에서 간 실무자들한테 물어봐도 국어영어 국사가 도움되냐? 도움되는 건 전혀 없대. 다만 도움되는 건 전혀 없지만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국어영어 국사를 소홀히 하면 돼. 이건 전략가 뭐 그죠. 특히 국어나 영어 같은, 특히 국어나 영어는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만 현실은 좀 뭐한 겁니까? 현실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그게 단기론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잘못된 시스템이긴 하지만 또 이게 잘못된 제도를 여러분들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야 나는 영어 이거 주고도 불합리하다. 사실 영어 여러분이 죽으라고 공부하지만 공무원 되고 나면 영어 뭐야? 그리고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인하고 능수능란하게 의사소통 돼? 안 되잖아. 진짜 수험을 위한 수험이잖아. 수험을 위한 수험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제도에 그렇게 있으니까 어쩔 수 있으면 그게 맞춰야 돼. 이 제도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공무원을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공무원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면 이게 뭐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 뭐야 정책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제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정해서 공무원 돼서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국사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중에 행정법은 오히려 여러분들 공무원 되고 나서 계속 활용하는 과목이 행정법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그 행정업무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쉬운 예. 여러분들 공무원 돼서. 제가 맨날 드는 예를 설명합니다.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매기죠. 과세 처분하죠. 과세 처분은 세무공무원이 아무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세법이라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국가 국민한테 군대가라고 명령을 해. 병력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병명령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국가직의 시험 쳐서 합격했다. 병무청에 공무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병무청에서 공무하게 되면 병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죠. 그럼 병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병력법에 정해지는 요건 그리고 절차 법에 정해지는 효과대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어서 병력법 제3조의 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법보다 행정법보다 더 높은 건 헌법이죠.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야. 남녀노소가 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 보통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어.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남녀노소 나이가 들어도 국방의 의무는 있어. 다만 그 국방의 의무 중에 가장 핵심은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회죠. 그런데 그거는 그 밑에 있는 하위법인 법률의 병력법의 병력법 제3조의 남자로 국한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의무로 가지는 않아. 지원해서 갈 수는 있지만 의무로 가지는 않지만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거 일단 당장 생각드는 거.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법은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잖아. 일단 남자만 군대 가는 건 차별이죠. 차별 맞잖아. 다음은 차별. 평동원칙 위반을 주장한단 말이야. 이게 편하게 들어서 법이라는 게 우리 현실하고도 많이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군대를 간단 말이야. 군대 간다. 차별이죠. 그런데 평동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평동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거든. 상대적 평등은 뭐지.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이게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데 남자만 군대 가는 건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을 할 거야.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돼. 반면에 여자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하고 뭐야.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럼 분쟁이 생기잖아. 분쟁이 생기면 누군가 그걸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죠. 그걸 판단해 주는 게 판사들이죠. 법관들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가들이죠. 실제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 갔거든. 갔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하냐. 남자들만 현역 복무, 그러니까 병력 의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그 책에 한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쉬운 예들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사례가 어디에 나왔냐면 교재 80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80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4번 판례 밑에 비교했죠. 그게 보니까 남자만을 징경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력 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재의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평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만 일단 의무 복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봤죠. 합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 이제 또 남자 입장에서 좋다 그러면 내가 군대 갔단 말이야. 군대 갔는데 뭐 한 거야. 군대 갔는데 2년 동안 요즘 복무기간이 꽤 많이 짧아져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18개월까지 점차 줄어들 것인데 그래도 야 군대 간 거에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옛날에는 보상 규정이 있었어. 1999년도까지는 제대군인들에 대해서 가산점 제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복무기간에 따라서 3%에서 그래서 제대군인들이 공무원 시험체제는 5% 가산점 3%에서 5% 가산점 제도가 있었어. 그럼 이번에는 또 누가 반발해? 병력의 물을 대상자가 아니었던 여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군대 간 게 뭐 그렇게 벼슬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이건 차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이걸 가산점 제도는 것은 차별이다 라고 했고 또 헌법재판소 달려갔거든. 그랬더니 헌법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야 군대 같은 거에 대한 보상책으로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말한다. 그 위에 바로 4번 팔려겠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봤어. 그래서 위헌으로 봤지. 그래서 1999년도 이후부터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폐지가 됐지.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거잖아. 상충되었을 때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판사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건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결국 다양한 분쟁이 생기거든. 그 분쟁에 대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내려졌는가.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줬는가에 대한 경기 결과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건 이제 판독하는 거야. 그래서 평동원칙을 위반했는데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평동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위반했다고 하든지 O인지 X인지 그거 판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출제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 결론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경기 결과가 우리가 행정법을 특히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은 우리가 행정법을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험으로 하잖아. 수험은 깊이보다 넓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별로 관심 없어. 주관식이나 학자들 같으면 학자들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뭐가 필요해. 독자적인 주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객관식에서는 글자고 객관적인 결론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결국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줬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 하면 그거 판독하는 거죠. 둘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O인지 X인지 인정 아니면 부정. 결론을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럼 일단 그래서 법을 집행한다고 뭐지? 병무행정은 병력법이죠. 우리가 음식점 영업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받아야 되거든.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에 따로 사는 것이겠죠.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는 건축법이라는 법에 따로 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기 시작하면 아주 100개 이상 200개 이상 몇 개까지 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 행정작용들이 어떤 법인지를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안 나와. 그 다음은 이제 그건 무수히 많은 법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런 개별법을 다 일일이 책에 서술하기는 힘들어. 대신 이제 그런 개별법에 있는 공통적인 걸 묶어서 학문적으로 체계하는 과목. 요게 행정법이거든. 그래서 행정법은 이제 처음에 좀 힘들어 솔직히. 쉬운 과목이 결코 아니야. 다만 처음에는 좀 힘든데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뭐하는 게 필요해? 마음을 좀 열어놓고 편안하게 보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익숙해지는 데 아무 뭐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 처음부터 완벽한 강변에 딱 읽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 그건 오히려 그게 이례적인 것이고. 봤는데 모르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그게 이제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죠. 대신 이제 그 모르는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어려운 내용이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본 수업도 그렇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첫 시간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유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그건 이제 좀 결코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낯설기 때문에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행정법 전체를 쭉 한번 소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보시고. 그럼 이제 일단 이 그림이 기본 그림이야.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에서 핵심은 행정이죠. 그러면 행정은 앞집에 입법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법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들죠. 의회,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회가 입법을 하죠. 그럼 그건 행정부가 그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뒷집에는 재판, 사법작용이 나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국가 권력이죠. 이 권력이 어느 한 사람한테 몰려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쪼개놨죠. 권력분립이라는 말 들어봤지? 권력분립. 그리고 이 권력분립은 왜 권력을 분립하느냐. 뭉쳐놓으면 권력을 남용해서 결국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괴롭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쪼개서 나눠서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권력분리, 대의민주제 이런 말들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배웠던 개념들. 행정법도 사회과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배경지식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해보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죠. 그럼 이제 행정법을 공부할 때 출전선수.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 행정법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할 건데 등장하는 사람은 국가야. 국가하고 국민이지. 그래서 이 국가와 국민이 행정법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야. 물론 국가의 권력은 다시 안 적어도 다 있어.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앞에 있으니까 필기 너무 하지 말라고 했지. 다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적는 거는 이거는 굳이 적고 싶으면 연습장에 그냥 뭐야. 끄적끄적 하는 거는 괜찮겠는데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가 흐름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법 서론에 그거 있잖아요. 헌법 행정법 지금 적는 게 거기에 기본 내용이 있죠. 굳이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런데 다만 이제 행정법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국가하고 국민이 있죠. 국가 권력을 다시 뭐하고 뭐를 쪽에. 입법 행정사법 세 가지 쪽이 있다면 크게는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로. 네 명이 등장하는 인물들이야. 등장인물들이죠. 그리고 국가하고 국민하고 각종의 관계를 맺게 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맺는데 일단 선제공격은 국가가 먼저 국가가 국민한테 먼저 선빵을 날리거든. 그걸 우리가 각종의 액션을 취하는 데서 행정작용이라고 얘기해.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행정작용은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같은 국민이지만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면 공무원 될 분들이거든. 여러분이 앞으로 국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법적으로 싸울 거거든. 그래서 제가 국민의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국가의 입장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주장해. 그럼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 거기에 법적인 지식이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뭐한 거야. 여러분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인데 법을 좀 잘 아는 국민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꼬장 부리는 진상 국민이니까 법 안 지키고 계속 계기는 국민이기도 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까. 법적으로 아주 주장을 잘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법적으로 맞서야 되잖아. 또 법 안 지키고 계기는 국민이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건가. 그런 걸 배우는 게 행정법 전체 체계를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들어보시고 그럼 이제 국가금한테 각종 행정작용을 하면서 행정법 근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라는 행정작용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거 우리가 행정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게 법치 행정이죠. 사자성으로 줄이면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이게 법치 행정이죠. 그럼 이게 기본 구도야. 아까 했던 예를 한 10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하죠. 병력법에 따라서 입양명령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소득세법 할 때는 세무공무원이 되는 거고 병력 입양명령 할 때는 병무청 공무원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하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하게 되겠죠. 사회복지직 준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조금 직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일반 보통 공무원 합격하면 국어공무원이 제일 보통 초인 발령이 나는 게 동사무소죠.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주는 것이겠죠. 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생신고들 하면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막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여하는 그 규칙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죠. 또 지방지직시험 쳤다. 시청에서 근무하는데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여권법에 따라서 여권을 발급해 주겠죠. 그게 다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에 지자체도 있겠지만 편의상 행정법에서는 그냥 국가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국가면 지자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각종의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행정작용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법을 통치해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됐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시 기본 개념입니다. 국가가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은 뭐를 위한 것이야? 국가가 왜 국민한테 세금을 해결해? 국가가 왜 국민한테 군대 가라고 명령을 내죠? 국가가 왜 국민 보고 허가 받고 영업하라고 해?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서 지원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죠? 국가가 각종의 국가작용을 하려면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을 또 국민 개개인한테 거둬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 국가 왜 국민 보고 군대 가라고 명령을 내냐? 국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죠? 국가 안전 보장.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전체의 이익. 그리고 전체 공공의 이익. 줄여서 공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은 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이다. 이 공익이라는 말을 꼭 핵심적인 키워드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 그 반대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이타적인 국민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싶죠.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말은 일상생연도 많이 듣지만 사익이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죠. 그런데 사익은 그냥 그대로 개인의 이익이야. 사적인 이익을 공익사익 이 말이죠. 공익사익은 앞으로 행정법으로 맨날 나오는 가장 배경에 깔려있는 용어가 공익사익이야. 그래서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게 국민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이 공익과 사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보통은 이 두 가지는 갈등의 관계가 있죠. 국가는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가고 싶잖아. 국민은 솔직히 세금 내기 싫잖아. 국가는 국민하고 군대 가라고 명령을 하지. 그런데 국민은 군대 가기 싫잖아. 솔직히 가기 싫잖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잖아. 그런데 뭐야. 그러니까 서로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생기고 국가가 국민하고 허가받고 하는데 나는 허가받고 그냥 자유롭게 영어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은 자유로우고 싶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죠. 그런데 국가는 질서유지 국간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국민한테 계속 간섭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미리 뭔가 경기 규칙이 만들어져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룰이 있어야 되잖아. 룰 없으면 국민이 필패해.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국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막 한다면 국민들이 괴로워지잖아. 그런데 또 국민 입장에서도 사회 구성을 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있긴 하지만 전체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려면 뭔가 자기도 지켜야 될 룰에 지켜야 될 의무도 있잖아. 그래서 서로 서로 완전히 자유롭고 싶지만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적 목적 때문에 경기 규칙을 정해놓고 다만 그 경기 규칙을 정해놨다 들어도 국가가 또 함부로 마음대로 아무리 공익이 중요하지만 또 개인을 사적인 함부로 막 침해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경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법이고 그래서 이 법이라는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한테 행정작용을 하고 국민도 거기에 따라서 복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정법의 공부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 이 두 가지 말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 이게 행정법이 전단전이야. 전반전이 되겠죠. 그러면 전반전 끝나고 나면 하프타임 때는 전반전 경기 결과를 평가하죠. 그럼 전반전은 누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지? 국가가 국민한테 먼저 행정작용을 했잖아. 그러면 행정작용을 평가해. 그럼 평가는 둘 중에 하나야. 잘했거나 못했거나.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뭐예요? 그게 법이잖아. 그럼 법에 따라서 잘했다 적법이죠. 잘못했다 위법이 되겠죠. 법에 따라서 위법. 그럼 이제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먼저 잘했을 경우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을 국가가 적법하게 했어.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국민은 국가 간 적법한 공권여행사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대다수 98%의 성실한 국민들은 세금을 잘 내. 오늘 과세처분하지 않아 7월 10일 날 과세처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세무국은 뭐냐. 과세처분하면서 7월 31일까지 세금 내세요. 라고 과세처분을 했거든. 대부분의 98%의 국민은 7월 30일까지 스스로 납부를 해. 그러면 국가도 잘했고 국민도 성실하게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서로서로 룰을 잘 지켰지. 싸움 날 일이 없지. 그래서 거기서 경기가 끝나. 행정법 경기의 98%는 전반전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안 내고 계기는 2%의 국민이 있어. 내가 그래. 내가 세금 안 내고 계기거든. 그래서 7월 31일 날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 8월 1일부터 세금을 연체하는 상황이 됐죠. 세금 연체를 우리가 체납이라고 하거든. 세금 안 내고 계기는 국민이 있어. 자 여러분 세무국은 뭐야. 나를 어떻게 다룰 거야. 세금 안 내고 계기는 국민을 그대로 방치하면 뭔 문제가 생겨. 세금 안 내고 내가 계기면서 야 그죠. 옆에 세금 잘 낸 사람을 오히려 막 비하자는 거죠. 야 쪼다 같이 세금 다 내고 있냐. 법 다 지키고 있는 거. 법 지키면 손해다. 라는 인식들이 심어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런데 세금 안 내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대로 둔다. 그러면 국민들이 인식을 야 세금 안 내고 계기도 별 문제 없네. 그럼 다음에 세금 날라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세금 안 내고 별 문제 없네 하면서 너도 너도 안 내기 시작하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조세 행정 작용을 통해서 달성하고 저는 공익실현이 저해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을 잘 지킨 사람과 법을 잘 안 지킨 사람을 같이 다루면 안 돼. 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후속 조치를 취해서 뭔가 본때를 보여줘. 뒷 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거야. 너 세금 안 내고 계기면 강제 징수 당한다. 뭐까지 쳐서 안 내면 늦게 내면 그만큼 이자까지 붙는다. 연체되어 붙는 세금까지 붙는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지. 너 벌 줄 거다. 징력까지 살릴 수 있다는 말이야.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계기면 뭐 할 수 있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의해서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국민들이 아 세금 안 내고 계기면 이거 강제로 징수 당하는구나. 이자까지 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벌까지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후반전의 첫 번째 상황이죠. 뭐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을 적법하게 했다. 상대방인 국민들은 대부분은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 그런데 2% 안 내고 계기는 국민 내가 안 내고 계기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한 번 더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작용을 한 번 더 하게 돼. 그러니까 후속 작용이 되겠죠. 그런데 다만 후속 작용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세금 안 내고 계기인데 하더라도 막 하면 안 되고 역시 그 경우도 어떻게 하라고 법의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먼저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자 내가 세금 안 내고 계기야. 8월 1일부터 연체된 상황이죠. 자 여러분 세금은 어떻게 할 거야. 멱살 잡아가지고 막 좁혀가지고 내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막 들고 나간다. 그러면 안 돼. 일단 뭐부터 하는 거야. 점잖게 탈을 해야 돼. 너 왜 납부 기간 지났는데도 세금 안 내냐. 언제까지 세금 안 나면 너 알러간 딱지 붙일 거다. 라고 한 번 닥달을 해야 돼. 그 닥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친구한테 돈 받을 게 있어. 돈 받을 거 빚독촉하잖아. 그치 독촉을 하죠. 그게 독촉이라는 절차. 공식 명칭이 그렇게 독촉을 해. 독촉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세금 내지 나오보자. 그냥 보기보다 중간에 나중에 볼 내용인데 뭔지 한 번 당겨서 봅시다. 621페이지 한 번 가볼까요. 62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행정상 강제징수라는 타이틀이 나오죠. 행정상 강제징수. 거기 보니까 뭐입니까. 의무인데 어떤 의무. 돈 낼 의무죠. 금전 거부 의무. 조금 이따 할 거야. 할 건데 근데 누구 내 재산의 실력 행사하는 걸 강제징수라고 하는데 강제징수 절차가 밑에 한 줄로 있죠. 그럼 이제 과세 처분 했는데 내가 세금 안 내고 개격. 그럼 이제 그 다음 후속 조치로 여러분들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하냐. 일단 독촉을 해야 돼. 너 언제까지 세금 안 내면 너 재산 빨간 딱지 붙이러 들어갈 거다. 빨리 세금 내. 라고 닥달하는 과정을 독촉. 독촉을 받아들여서 내가 세금을 낸다. 거기서 절차 끝. 안 하면 후속 절차. 우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내 재산에 빨간 딱지 붙여. 그거를 우리가 압류. 압류했다. 여전히 세금 안 낸다. 그럼 그때라도 세금 내면 압류 해제 절차 종료.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압류한 재산을 팔아야 되거든. 파는데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공적인 경매. 우리가 공매라고 하죠. 팔아. 팔고 난 다음에 국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산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경매에 들어간 비용부터 먼저 제끼고 원금을 먼저 제낄까 이자를 먼저 제낄까 우리가 보통 은행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받으면 이자부터 먼저 제끼잖아. 따박따박 이자부터 먼저 제끼잖아. 원금은 뒤늦게 제끼잖아. 그런데 국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 그런데 법을 개정을 해갖고 원금을 먼저 제끼고 그다음에 이자는 마지막에 연체금을 마지막에 제끼거든. 그래서 체납처분비 국세간산금 최고가 순서가 있고 이 순서는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통칭해서 정산하는 절차를 청산 또는 충당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그 네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 절차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편하게 들어도 지금은 접근하지마. 그냥 들으면 안 돼. 처음이니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절차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공무원인 세무공무원인 독촉에 어떻게 하냐. 말로 아무리 독촉해도 효과가 없어.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독촉은 꼭 뭐로 하세요. 문서로 하세요. 말로 하는 독촉은 의미가 없어. 그럼 시험 문제는 독촉은 구술로도 가능하다. 틀린 거야. 그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OX 판독하는 것이겠죠. 독촉은 법에서 뭐라고 됐지. 반드시 문서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 반드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독촉할 때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나오면 너무 깊어지니까 일단 그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구매. 다시 앞에 흐름대로 돌아가서 그럼 서른대로 가서 행정법에서 이제 흐름도 개관도인데 이건 이제 개관도 바로 앞에 있죠. 앞에 보시면 흐름도 있죠. 흐름도 두 페이지를 펴놓고 봅시다. 이거 가지고 설명하죠. 그럼 이제 1편 2편이 우리가 행정법 전반전이라고 했죠. 거기 나와 있잖아 봐.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먼저 본격적으로 선빵을 날리죠. 선제공개라는 데 그걸 통칭해서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그 행정작용이 잘 됐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미디언으로 화살표가 있죠. 이제 행정법 전반전 경기 끝나면 하프타임 때 전반전 경기 그걸 평가한단 말이야. 그럼 평가는 뭐지? 둘 중에 하나죠.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뭐야? 법이지? 그럼 법대로 적법하다 상대방인 국민이 받아들이는 반응 잘 따라 그럼 그걸로 절차 끝 행정법 경기는 전반전에서 대부분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법을 잘 안 지키는 국민이 있어. 그럼 이제 국가가 한 번 더 후속 조치를 하게 되겠죠. 여기 행정법 경기 후반전이에요. 오른쪽 페이지는 후반전이죠. 그게 이제 제3편.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한테 한 번 더 후속 조치로 한다. 3편 실효성 확보수단이죠. 다만 아무리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국민이라도 아무때나 막 하면 안 돼.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밟게 되는데 어떤 수단들인가 그게 이제 다양한 수단들이죠. 그럼 이거는 공무원인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가지는 무기들이야. 진상국민들 있잖아요. 법 안 지키는 국민들에 의해서는 막 주워 펼 수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후속 조치로 가지는 무기고 다만 여전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여전히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한테 한 번 더 하는 후속 조치다. 이게 제3편 실효성 확보수단. 이렇게 되겠죠. 반면 국가도 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지? 국가도 잘못 공무원인 여러분들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 법을 다 늘 잘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야. 일단 국민의 주장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하는데 내가 소득이 전혀 없어.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차고로 나한테 세금을 매길 수도 있죠? 또는 내가 소득이 있긴 했는데 공무원들이 뭐한가요? 그 법을 잘못 소득세법에 세율이 소득세 원천징수비율 3.3%인데 이거 뭐야? 소수점 잘못 짓고 33% 했고 3분의 1을 걷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가 어떤 부동산 하나 매입을 했는데 이게 뭐한 거야? 어떤 건물 하나 매입했는데 호화사치세의 부가 대상이 되는 건물이야. 그런데 난 이거 뭐할 의도가 없어? 그러니까 호화사치 시설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데 세무공무원 그 전에 그 건물을 이용했던 사람이 호화사치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니가 그대로 뭐했기 때문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호화사치세를 부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난 그냥 호화사치 건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호화사치세를 부가하느냐. 국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 간 행정작용이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늘 잘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한테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격하는 게 국민들이 따지는 거죠. 역섭을 하는 반격을 하게 되겠죠? 그 반격하는 과정을 행정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명칭을 반작용이라 하지는 않고 국민들이 국가 간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이루어져서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사액이 침해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세요. 이걸 행정 구제라는 용어를 쓰죠? 구제 좀 해주세요. 좀 뭐 해주세요? 권리를 구제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행정구제 그러니까 행정구제는 국민들이 국가에 반격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또 아무 때나 함부로 막대 쓰면 안 돼. 역시 정해져 있는 법적인 요건 절차를 밟아서 반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요게 새해 4편 행정구제법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법의 전체 그림은 요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기본적이면서 늘 배경에 깔려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단 오늘 첫 시간에 딴 거는 몰라도 요거만 함께 일단 국가하고 국민이 등장해. 자 여러분들이 국가야. 제가 국민이야. 아까 제가 계속하는 예를 들었죠. 그래서 그런 예들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국가이고 국민이죠. 싸워. 싸운다기보다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관계는 좋은 관계도 있고 안 좋은 관계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 관계를 맺는데 국가가 먼저 국민한테 행정작용을 해. 선빵을 날리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격을 하는 게 행정구제. 이게 양대축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따라한다. 미리 정해지는 법이라는 기준 요건과 절차 그게 정해진 효과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법치행정은 기본적으로 입법의 영역이죠. 행정작용은 행정의 영역이죠. 그리고 뭐입니까. 또 한 번 더 하는 후속조치도 역시 행정의 영역이죠. 반면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제는 국민들이 세무서장부터 과세처분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세무서장한테 직접 따지는 건 이의신청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나올 거야. 이의신청은 세무서장한테 가고 물론 세무서장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실무자들한테 가겠죠. 세무서장이 바쁘신 분이 일일이 다 납세자하고 만나가지고 다 큰 택하지는 않겠죠. 보통 실무자를 통해서 하지만 그런데 실무자가 하지만 명의는 실무자 명의로 처분이 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 명의로 왜냐하면 세무과세처분 통지서 보면 세무서장 명의로 그런데 세무서장이 다 일일이 쌓여나야겠어. 대부분은 이제 전형적인 업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실무자들이 다 하고 명의는 누구 명의로 세무서장 명의로 나가지만 어쨌든 그 세무서장한테 한번 따지는 건 이의신청이라고 그런데 세무서장이 잘 안 받아준단 말이야. 안 받아주면 누구한테 그게 직속 상관한테 그래서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행정부이다 보니까 잘 안 받아줘. 그럼 이제 국민들은 억울하면 마지막에 달려간 데가 돼요? 또 다른 국가기관은 사법부로 달려가겠죠? 그래서 판사들 앞에 달려가고 판사님 세무서장 마산중부 세무서장이 저한테 한 과세처분이 제가 볼 때는 위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의 기본권 재산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뭐 해주세요? 좀 바로잡아주세요. 취소해주세요. 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판사들은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일단 먼저 들어봐. 그런데 판사들이 재판할 때는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죠? 누구쪽 이야기? 행정부 세무서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그리고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행정구제. 그럼 행정구제는 뭐의 영역이야? 사법의 영역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행정법의 전체 허름이 쭉 단아있어요. 입법 행정사법이 있고 법치 행정 행정작용 전반전 우리 교재는 1편 2편이죠? 그리고 3편 4편은 후반전이죠?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 다시 한 번 더 행정 재판사법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행정작용과 행정구제에서 결국 왜 싸워?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잖아. 그럼 이제 국가가 내세우는 이해관계는 공익이죠? 국가는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과정 일단 조화가 제일 좋아 서로서로 룰을 잘 지키는 게 좋긴 하겠지만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 불만이 생기죠? 그러면 룰을 안 지키는 게 누구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고 룰을 안 지키는 게 누구일 수도 있다? 국가일 수도 있다. 룰을 안 지키는 게 국민이다? 국가는 한 번 더 작용해. 그게 3편 실효성 확보수단 룰을 안 지키는 게 국가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반개하는 그 다음에 룰을 안 지키는 게 일단 국민의 주장일 뿐이야. 아까 국민의 주장일 뿐이죠. 결국 국민의 주장이 청구가 됐을 때 결국 판사들이 재판 결론을 판단을 내죠.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그거는 판사들이 어떤 법적인 쟁점이 생겼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여기 우리가 판례라는 게 판결이거든. 판결의 결론을 기억해. 다만 판례의 결론을 기억해. 봐야 될 판례가 너무 많아. 한 2, 3천 개 정도 돼.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 쓰는 게 어떻게 다 외워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돼. 반복해서 보면 돼.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포함해 저희 수업생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암기라고 했을 때 암기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이 눈 감고 줄줄줄줄 다 암송할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암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객관식은 우리가 써는 게 아니잖아. 진짜 써야 되면 외워야 돼. 그런데 안 외워도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외워도 되는 게 객관식은 보기가 주어지잖아. 사지선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는 것 같으면 진짜 외워야 돼. 판례 처분성인장판례 10개 하라고 하면 10개 외워야 돼. 그런데 시험은 다행스럽게도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거 처분성 5인 거를 찾아라거든. 보기가 주어지고 요게 뭐한 것이야? 처분성이 5인지 x인지를 뭐하면 돼. 판동만 하면 되거든. 판동만 하면 되는 건 뭐야? 눈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책에 천 개 이천 개 팔려 있잖아. 그거 선생님 다 외워보세요. 못 외워. 그리고 나는 안 외워도 돼. 나는 시험 칠 게 아니잖아. 나는 시험 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외워도 돼. 그러나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잖아. 그럼 아 이거는 처분성 5다 x다. 그냥 판동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으로 암기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식은 일단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 보고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이 5인지 x인지 떠올리기만 하면 돼. 안 써도 돼. 진짜 써야 되면 진짜 외워야 돼. 그거 하나하나 토시 안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워야 되지만 객관식은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보고 뭐만 하면 돼. 이거는 뭐 행정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간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은 보기가 좋기 때문에 내 중에 고르는 거잖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자주 보는 게 중요해. 책 덮으면 모르잖아. 당연한 현상이야. 그런데 펼쳐서 보고 아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문이 점점 길어져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지문이 한 문제인데 지문이 막 열 줄 스무 줄 돼. 그런데 그것이 뭐 안에 풀어야 돼. 30초 안에 풀어야 돼. 그런데 푸는 요령들이 나중에 생겨.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통째로 외울 수는 없지만 자주 보고 눈으로 익히면 돼. 책 덮으면 모르지만 펴면 다시 생각이 떠오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함기라는 건 뭐지? 결국 일단 초반에는 좀 자주 보는 게 중요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오. 물론 이제 외워지면 잘 외워진데 야 이게 너무 잘 외워진데 난 아직까지 외울 시기가 아니까 억지로 안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안 외워지는 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는 않고 안 외워지면 그냥 보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한 번 더 체크해. 그럼 하다하다 보면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는 거야. 모르는 지문을 반복해서 보면 결국 그 자체가 익숙해지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익숙해지는 과정이죠. 일단 익숙해지려면 뭐가 필요해? 일단 처음에는 자주 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뭘 적고 꼼꼼하게 다 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편하게 보면 밑줄 치는 거 살짝 밑줄 치고 살짝 살짝 맨처 남겨놓고 맨처 남겨놓고 이런 용건 오늘 뭐 첫 시간 딴 거 필요 없다. 두 가지 양대축. 국가가 국민한테 먼저 선빵 날린다. 행정작용. 국민이 국가한테 반격한다. 행정구제. 그리고 다 뭐에 따라 숨진다? 미리 정해진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숨진다. 법책적. 그리고 이 내용에 있는 공익과 사기. 요 말만 사실 기억해도 상당히 기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했지만 결국 요거에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살을 붙여나갈 거거든. 그럼 일단 요 뼈대 요거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공사죠. 일단 요건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요게 우리 여러분들 제목만 봤지만 그 제목 옆에 이제 또 가지가 펼쳐져 나가죠. 오늘은 본문 안 들어갈 거야. 본문 안 들어가지만 끝까지 한 번 쭉 다 보고 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흐름도 해보시면 이제 요게 가지가 다시 펼쳐져 나뭇가지처럼 이제 뭐합니까 틀어놓으러 가는 거죠. 요 작업을 보면서 행정법 우리가 투어를 할 거거든요.